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오늘도 누비다육은 30% 세일을 해주시고요 예쁜 아이들도 시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2꽃의 나이도 있고요 예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시고 한번 또 30% 세일 받으셔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누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집시군생인데요 착한 가격 3천원에 있습니다 밑에 자구도 잔뜩 나와있고 이런 집시군생이 3천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자구도 이렇게 얼굴 두수가 한 3, 4두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오두고요 이렇게 군생입니다 머리두수만은 3두짜리도 있긴 있어요 이런 아이는 3두인 것 같아요 이런 집시군생을 3천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한 2,1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엘레강스가 있는데요 엘레강스가 엄청 통통하죠 엘레강스가 입장이 아주 뚱돼지가 됐습니다 엄청 뚱뚱합니다 이런 군생입니다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요 오 많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얼굴이 큰 얼굴들은 두수가 좀 작고요 얼굴이 작은 얼굴들은 두수가 많습니다 이런 엘레강스가 오늘 이 아이도 3천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외두짜리 TM인데요 네 이런 아이도 3천원에 있습니다 네 오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나는 TM이 1두 3천원에 있고요 네 여기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이 백번국이 있는데요 백번국 꽃이 너무나 예쁜 꽃을 피는데요 핑크색의 꽃이 핍니다 네 봄되면 아주 예쁜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한 3포트 정도 합식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백번국 한번 켜보시고요 꽃이 예쁜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도 3천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네 뭔가요 두어프입니다 두어프 네 이렇게 두어프가 있고요 네 이 아이도 3천원에 있습니다 오 여기 오견이 하나 있네요 오견 오 오견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견 우리 다육맘들 다 좋아하시죠? 오견이 하나 있습니다 2만 5천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엄청 내려갑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동글동글 로제트가 너무나 예쁜 블루 서프라이즈 보라보라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아이도 오늘 3천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뭘로 군생이 있는데요 뭘로가 있는데요 군생도 있습니다 2두짜리 2두짜리도 있고요 1두짜리도 있고 네 먼저 군생부터 보내드립니다 네 3천원에 있습니다 여기는 로라입니다 로라 로라가 얼굴이 이렇게 삼두도 이거 삼두가 아니네요 남의 얼굴인 것 같아요 너블리 로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두가 있고 이두가 있고 이렇게 로라가 있는데요 3천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카시오 적금도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네 이런 카시오 적금도 오늘 3천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샤이닝펄 HY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펄감도 있고 네 피멍도 멋지게 들어오고 있고 이런 아이도 오늘 3천원에 있고요 이 아이가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가 더 예뻐졌네요 핑크핑크하고 물이 다 라인 끝으로 이쁘게 들어있고 목대도 좋고요 철학기도 있고 이런 로우가 아주 풍성한 로우가 3천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세일 받으면 2,100원입니다 한번 품어 보시고요 한 두세 개 합식하면 아주 풍성하고 이쁠 것 같습니다 라인 끝으로 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수자나에죠 수자나에 수자나에가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쁜데요 네 아직까지는 꽃에는 안 올리고 있네요 네 이런 수자나에도 있고 3천원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라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보라 수연 오 색깔이 아주 보랏빛입니다 빨갛다 못해 아주 보랏빛인데요 보라 수연이라고 합니다 머리두수도 꽤 많은 이런 보라 수연이 들어왔는데요 오 이쁘죠? 색깔이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오늘 1만 5천원입니다 1만 5천원에서 30% 세일하면 4천 5백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1만 5백원 될 것 같아요 오 오 오 너무 괜찮죠 네 보라 수연 색깔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진한 보랏빛입니다 네 1만 5천원이고요 여기는 몬트리올이라고 합니다 몬트리올 철화라고 하는데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인 것 같고요 동글동글한 로제트도 이쁘고 엄청 이쁜 것 같죠 생얼도 있네요 생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또 몬트리올은 1만 6천원에 나와 있는데요 네 1만 6천원이면 4천원 얼마인가요 엄청 많이 세일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또 몬트리올은 1만 6천원에 있고요 11cm 기본 포트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뮤즐리죠 뮤즐리 뮤즐리 색깔 항상 이 색깔을 내줘서 너무너무 이쁘죠 네 뮤즐리 색깔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름에도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고요 네 자구도 거의 다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염을 정리하면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뮤즐리는 5천원에 있고요 네 이 러블리 로즈가 지난주에 다 또 완판을 하고 또 새로 온 아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꽃소미가 큼직큼직해가지고요 한모음인 것 같아요 한모음 군생입니다 여기 자구도 하나 나오네요 오와 오 꼬물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 엄청 크죠 얼굴이 얼굴 꽃소미가 커가지고요 오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커서 네 요렇게 다 한모음 자연군생으로 돼 있는데 얼굴까지 커가지고요 오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크게 잘 키웠는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얼굴 두수가 삼두도 있고요 네 요렇게 한 7cm 8cm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요렇게 사이즈가요 한 7cm 한 8cm 주로 8cm인 것 같아요 와 엄청나죠 네 얼굴이 8cm입니다 네 요렇게 얼굴 큰 아이는 한 더 나올 것 같아요 9cm 나오네요 요 아이는 네 요렇게 얼굴 큼직한 네 러블리 로즈 자연군생인데요 네 자연군생입니다 한몸입니다 요 아이들이 한몸인데 네 잘 또 분리되지 않게 조심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완전 한몸이죠 네 요렇게 다 한몸 자연군생으로 돼 있고요 얼굴 두수는 다 3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15,000원에 있고요 세일 받으면 15,0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산타루이스입니다 얼굴 4두짜리도 있고요 네 여기는 5두짜리네요 네 요렇게 산타루이스가 들어왔는데 요 아이는 아주 밑에 뽀 아주 자구를 엄청 달아가지고 요 아이는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요렇게 3개 있는데요 3개 13,000원에 들어왔습니다 13,000원 거기에서 세일 엄청 또 30% 하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는 밑으로 네 여기는 또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가 딸딸 모아가지고요 핑크핑크하죠 네 자구도 밑에 잔뜩 달고 있고 네 요렇게 자구 밑에서 이렇게 세순이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 네 요런 아이들인데요 오 이쁘죠 엄청 이쁘게 아주 잘 달궈졌습니다 무겁습니다 네 요 아이도 오 자구가 어마어마하네요 요 아이는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핑크베라 요 아이는 13,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는 블루엘프인데요 코꽂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완전 무겁죠 색깔도 너무 이쁘네요 네 요런 묵은 아이가 네 핑크 블루엘프가 들어와 있는데요 가격 13,000원에 있는데 세일 받은 만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와 요 아이는 막 요 목대 밑에서 요렇게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묵은 블루엘프 요 아이가 13,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SP입니다 SP 색깔이 완전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뭔가요 멕시코 자이언트를 살짝 닮은 듯하죠 네 완전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네 이름 뭐 피멍이 너무 멋있네요 네 이름은 없는데요 SP인데요 요 아이는 15,000원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크라시언 라이언입니다 크라시언 라이언이요 이렇게 달달 묵어져가지고 완전 따글 따글 하죠 네 요 아이도 15,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올팻입니다 와 이쁘죠 이 올팻 동글동글한 게요 분도 이쁘게 올리고 엄청 묵은 티가 납니다 얼굴 두스 4두로 돼 있는 올팻이 14,000원에 나왔습니다 12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요 아이가 멀로 철화인 것 같아요 여기 철화기가 있어요 멀로 철화에서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두스가 엄청 많습니다 와 적심이겠죠 적심이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스 많은 아이들은 적심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와 요 아이도 엄청 두스 많습니다 이 아이는 15,000원에 있고요 두 개 있습니다 멀로 군생인데요 15,000원이면 세일 받으면 만 원 만 오백 원대입니다 네 한번 품어 보시고요 여기는 피치스 웨이브입니다 피치스 웨이브 물들면 엄청 예쁘게 물들이 드는 아인데요 얼굴 두스가 한 총 육두 밑에 자구가 육두네요 네 요런 아이 15,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 네 요렇게 있고 피치스 웨이브는 15,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핑클 루비입니다 핑클 루비 오 동글동글 네 얼굴 두스 엄청 많고요 네 11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네 요런 핑클 루비가 아주 달달 무거진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무거졌어요 네 이렇게 앵두처럼 빨갛게 물들어있는 핑클 루비는 13,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19,000원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당임금입니다 당임금 오 이쁘게 아주 딱 색깔이 끝내주죠 네 요런 당임금 한 두개 있습니다 가격은 13,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군기인데요 군기 오 군기가 요렇게 불구스레하게 물이 이쁘게 들어오고 있고 얼굴 두스는 한 5두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6두고요 12cm 포트에 이렇게 얼굴 두스 한 5두 이상 여기는 얼굴이 커서 4두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18,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아리엘 철화입니다 아리엘 철화 네 이런 아리엘 철화가 있는데요 요렇게 지퍼로 쫙 엮여있는 아리엘 철화 요 아이가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요런 아이들 2만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한 14,0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12cm 포트에 지퍼로 이렇게 엮여있는 아리엘 철화가 요즘에 한참 저쪽 대륙 쪽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한번 뽑아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크리스티 뷰티입니다 얼굴 두스가 2두도 있고 3두도 있고 네 이렇게 무거진 아이고요 11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크리스티 뷰티는 2만원인데요 30% 하면 14,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이쁘죠 엘로우 멜로우 색깔 끝내줍니다 엘로우 멜로우 요즘에 한참 이쁜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목대도 꼴목대입니다 족심자리가 족심자리가 잘 안보이네요 네 요런 멋진 엘로우 멜로우가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또 14,000원으로 내려가죠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화이트팜 군색인데요 엄청 무거진 묵은티가 납니다 이렇게 층수가 엄청 촘촘하게 아주 단수가 높죠 네 요렇게 화이트팜 군색인데요 2만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4,000원 됩니다 품어보시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실버 철화가 있는데요 네 실비아 철화가 있는데요 실버 철화가 아니라 실비아 철화입니다 네 요렇게 생장점이 아주 빨갛게 물들어있는게 너무너무 이쁘죠 네 쌩얼도 달랐어요 이렇게 쌩얼도 있고 실비아 철화가 이렇게 오 이쁘게 아주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만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네 요 아이가 TM 군색입니다 TM 군색 네 요렇게 얼굴 두수 2두 3두로 되어있는 TM 군색인데요 가격은 5,000원입니다 네 오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TM이 전에 진짜 얼굴 하나에도 2만원 넘었죠 네 요런 TM 이쁜아이 한번 키워보시고요 네 오 블루엘프인데요 와 코끝이 다 이렇게 발그스레하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블루엘프 금입니다 금 네 이렇게 완전 보랏빛인 것 같죠 오 너무너무 이쁜색을 내고 있습니다 네 요런 목대도 이렇게 골목대로 있는 블루엘프 금인데요 가격은 2만 5,000원인데 세일 받으면 내려갑니다 네 요 토스카 넬리죠 네 토스카 넬리 손톱 보세요 와 끝내주죠 네 토스카 넬리 얼굴 2두로 되어있는 요런 아이들 가격 6,000원에 있습니다 6만원에서 아주 천에 6만원에서 요렇게 내려갔습니다 네 저는 6만원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와 엄청납니다 토스카 넬리 6,000원에 드리고요 요기도 요 미니마 철화인데요 오 너무너무 멋있죠 이 미니마 철화 화분이 지금은 딱 맞는데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오 열심히 폭풍 꼬불꼬불 엮이고 있습니다 네 철화가 한번 성장을 하면요 이렇게 빌받으면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합니다 네 요 아이는 14,000원에 있고요 열심히 아주 요렇게 엮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네 14,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기는 내듯한 군생인데요 철화에서 풀렸습니다 철화에서 풀려가지고 얼굴 두수가 4두도 있고 네 5두도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 18,000원에 있고요 네 설탕 공주가 있는데요 설탕 공주 오 설탕 공주 이렇게 설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열심히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네 설탕 공주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23,000원에 있습니다 셀 받으면 또 내려가고요 네 요 아이가 스노우 샤워입니다 스노우 샤워 열심히 샤워 얼음 무늬를 그리고 있는 게 네 이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샤워 얼굴에 이렇게 다 얼음 무늬를 그리고 있죠 네 이렇게 있는데 스노우 샤워는 7,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죠 네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고요 네 이렇게 좋아요 오 목대가 좋고 얼굴도 입장도 엄청 두툼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이렇게 금기도 잘 들어있고 이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을 15,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5,000원 됩니다 이럴 때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아들의 미처스라는 아이입니다 미처스 아들의 미처스라는 아인데요 이렇게 알갱이가 동글동글한 게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색깔도 보라색으로 이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네 이런 아이들 오래 기르다 보면요 목대가 생기면서 또 분재처럼 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2만원에 있고요 신동금입니다 신동금 이렇게 신동금이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신동금이 나와있는데요 가격 만원에 있습니다 네 올팻이 한 게 있네요 만원에 있습니다 올팻 이렇게 네 얼굴 두수 오드로 되어있는 올팻입니다 네 만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색깔 끝내주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입장도 아주 짤막하게 잘 다져졌고요 입장이 엄청 두툼합니다 목대도 있고 네 적심이긴 할 것 같아요 적심 자리는 안 보이긴 한데요 네 요 아이가 25,000원입니다 네 요런 금법사라는 아이도 있는데요 오 금기가 이쁘게 잘 들었죠 네 요런 금법사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25,000원에 이런 아이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라즈아가인데요 완전히 아주 피멍으로 멋있게 들어와 있는 라즈아가입니다 요 아이는 8,000원에 한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브리또자인데요 오 요 아이가 이뻐졌네요 라인 끝으로 붉은 톤으로 이렇게 싹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얼굴 두수도 엄청 많은 요런 아이가 네 가격 착하게 2만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14,000대입니다 요렇게 목대도 살짝 있습니다 목대도 네 요런 브리또자 오 요기는 완전 철학기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오 요기 다 철하네요 요 아이는 네 브리또자 철하가 한 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브리또자 아 철하가 두 개네요 요 아이까지 네 철하가 두 개 있고 나머지는 군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2만원씩에 있고요 네 세일 받으면 14,000은 됩니다 네 요 아이는 엘 히어로입니다 엘 히어로 군생 네 엘 히어로는 애두자리만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나온 아이는 또 철 받습니다 네 요 아이는 2만 3천원에 있고요 네 겨울에는 또 이렇게 얼굴을 팔짝 펴가지고 꽃처럼 이쁘게 돼 있고요 네 오 철학기도 있네요 요 아이는 네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싹 오므린 모습도 멋있죠 네 엘 히어로는 2만 3천원이고요 네 요기 또 용월이 하나 있네요 용월이 수영이 또 멋있습니다 네 요런 수영이 아주 자연 군생으로 돼 있고요 멋진 수영으로 돼 있는 아이 요 아이는 농 화분에 싹 심어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15,000원에 1개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백봉이죠 달달 무거진 백봉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은 또 적심 자리가 요기에 있네요 여기 네 적심 군생이긴 한데요 백봉 요 아이는 4만 5천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안 엄청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두 개는 4만 5천원입니다 달달 무거워가지고요 얼굴이 짤막해졌죠 네 요런 백봉 4만 5천원에 두 개 있고요 요 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밑에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요 아이는 3만원짜리 한 개 있습니다 네 요 청정모란 철화입니다 놀로리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청정모란 철화인데요 생얼도 이렇게 있고요 입장이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입니다 네 생얼이 엄청 많네요 뒤에 부분은 철화가 엮여 있고 네 청정모란 철화 요렇게 있는데요 2만 8천원에 있습니다 네 요 미니마 미니고사홍이죠 네 미니고사홍 이렇게 놀로리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미니고사홍입니다 요 아이도 2만 8천원에서 세일 받으면 또 엄청 내려갑니다 네 한번 품어 보시고요 서든 벨이 있습니다 서든 벨 요렇게 얼굴 두수가 3두로 되어있는 서든 벨인데요 오 층수가 엄청 촘촘합니다 하나 있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요 아이는 백금기가 있습니다 금기가 백금입니다 요 아이는 노란 황금으로 되어있고요 가격은 15,000원에 있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네 백금은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오네요 너무 이쁘죠 요 아이가 파스텔금이고요 파스텔금 네 파스텔금이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있는 아이가 만원에 있습니다 파스텔금이 요렇게 있구요 네 여기 또 파스텔철화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금철화입니다 파스텔금철화 요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판도 엄청 깨끗한 요런 판으로 되어있고요 요렇게 있는데 요 아이는 2만원에 있구요 네 파스텔금철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 네 요렇게 세순이 엄청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 방울복랑금 요 아이는 2만원에 있구요 2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방울복랑금 2만7천원짜리입니다 2만7천원짜리 네 방울복랑금 요 아이는 수박금인 것 같아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색깔도 더 이렇게 약간 놀놀이한게 네 요렇게 두개 있습니다 두개는 2만7천원 요 아이는 2만원 보시면 아주 엄청 사이즈가 좋구요 네 요 아이는 적심자리는 있네요 엄청 두수도 많습니다 네 아이는 2만원 네 이렇게 있구요 여기가 또 소인제 금입니다 네 소인제 금 오 엄청 건강해 보이죠 네 소인제 금이 네 요렇게 열심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인제 금이 요렇게 금기도 이쁘게 들어있구요 네 복룡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15,000원에 있구요 세일 받으면 15,000원 됩니다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구요 네 여기 모노 케로스티 무지금 입니다 무지금 인데요 이렇게 다 이렇게 금기가 섞여 있습니다 얼굴 두수도 많죠 둘, 넷, 여섯, 일곱두로 되어있는데요 네 이런 모노 케로스티 금은 15,000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요 메비나 금이 있는데요 9,000원에 있습니다 메비나 금 요 기본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 아이가 9,000원이면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갑니다 메비나 금이 이렇게 9,000원에 있고 요 사이즈 큰 요 14cm 포트에 들어있는 요 메비나 금은 묵은 아이구요 요 아이는 2,000원에 있습니다 엄청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네 오 따글 따글하게 잘 묵었습니다 2,000원에 있구요 네 요 아이가 구슬 얽기 금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남았는데 요 아이는 2,000원에 있구요 네 요 아이가 그린 에메랄드 금이죠 네 그린 에메랄드 금 생얼도 같이 있고 이런 아이 8,000원에 있습니다 두 개 있구요 네 집풍 문리버 금입니다 집풍 문리버 요 아이는 2,000원에 있구요 얼굴 투수가 요 아이는 4,000원입니다 4,000원 이 아이는 3,000원 두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네드핑클 철화입니다 네드핑클 철화 엄청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꼬불꼬불 엄청 엮이고 있죠 네 오 쌩얼도 있고 네 요렇게 큼직한 보트는 기본 보트입니다 네 요 아이는 7,000원에 있구요 네 7,000원입니다 네드핑클 철화 네 이런 아이 7,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엘로우 멜로우 입니다 엘로우 멜로우 네 요 아이는 10,000원에 있습니다 네 10,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가구요 네 요 누다 군생입니다 누다 군생 오 사이즈가요 엄청 좋습니다 네 아주 따글따글하게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잘 묵은 아이 보트는 17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꽈득 들어있구요 오 너무 멋있어요 완전히 돌 만지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있는데 두 개 있습니다 3,000원에 나왔는데요 세일 받으면 24,000원 네 아니죠 21,000원 우와 엄청 내려갈 것 같아요 9,000원이 빠지니까요 21,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너무 괜찮은데요 네 오 여기는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원종 자라고사 네 손톱이 요렇게 아주 긴 바늘처럼 긴 이런 원종 자라고사가 너무 이쁜데요 네 요 아이가 2만원에 있고요 오 손톱이 너무너무 아주 까만 점을 찍고 있는 게 너무 멋있네요 네 보트 15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데요 2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